어이쇼 유지윙 유지윙 왜 이렇게 바꾸네 아!!! 잠시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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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목장에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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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것이 만에 있는지 쪼쪼 쪼쪼 요리가 이쁘다 고야스 자, 고마워 일등 왔어? 공연 이런 옷을 하셨는데 이 옷과 치마를 같이 매체매때 이뻐끈것 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붙는지 몰라서 저의 옷방인데 이거 좀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거 귀여워 루시? 에이조르? 전부 다 지문 좀 유명할지 모르겠어요 치마를 입어볼게요 이게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게 커서 엄청 귀여워요 일단은 오늘 일부러 또 다 정의는 정하고요 학교 학교에서 스나프 사진을 찍을때문에 사진 찍을때문에 괜찮을때문에 이럴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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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를 시작할 때 저는 이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핸드폰과 온몸기기와 외라스 이럴때문에 손이가 선택지에 들어가는 아이디를 브랜드 이 영상에서 리리스 이 영상에서 이럴때문에 이럴때문에 링크받 이 영상에서 이럴때문에 이미 노이켄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링크받 이 영상에서 이럴때문에 화이트 블랙 에클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정보가 이럴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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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트 結構わか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 機能を一回解除して外音を取り込みにすると 溜まってた耳が一気にこうやって出てくるような感じがして 圧力がすごい感じてたんです。 ここは本当にシャイアンスロッキー外のとかスッて入ってくるので 耳に負担がかからないところがすごいいいなって思いました。 本当にイヤホンを置いたか忘れるぐらい軽いし 耳が痛くならないので結構長な聞きとかしながら使わせていただいてます。 この機能ちょっとぜひチェックアウトしてみてください。 少し時間に遅くので、ここから行こう、 学校に行こうやって行こうと思います。 いただきます! 着てるシャーチなんだけど 結んで着てます。 こんな感じでブルーツを履いていこうかな 本当にお客様を着いていたんですけど 너무 잘했다 우리가 지금 눈썹 점심이 아니지? 완전 눈썹 눈썹 괜찮아 여러분 이번에는 딱 committees 하 выб My discrimin in outlines 눈썹 whichev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학교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국어로? 까 마오기 저희 학교에는 장식 사이클이 있던데 그래서 사진을 한 명 찍을 수 있던데 사진을 한 명 찍을 수 있던데 네! 안 찍을 수 있던데 나한테 100만 원씩 70만 원씩 하라고 マスクした だから本当に怖いですね どんな顔をしているかも 楽しみ 撮影が終わって ゼミに行ってきたいと思います やってません 抹茶にするわじゃなくて マッチャ大好き マンマン ママン ママン タイプ ママン タイプ メール メールをする コミも? えー、見て! 歯がったんだけど 世界が先ほど長いので 普通に巻いた時に 時間が長いのは 長さなので 이 시스템을 기억하고 싶어요 시스템이야? 아 너무 잘게 잘 안 먹었지 랩칸 아 너무 잘게 잘 안 먹었지 이 영상은 아마도 안 보이는데 하이 라이트가 됐어요 아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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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을 기억해봅시다 반기샤 에? 아이콜 어이콜 아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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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안에서 요즘에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가 요즘 하는 케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에 씻을게요 클렌징 오일을 할 때는 얼굴을 약간 사용해주겠어요 제가 처음에 사용한 게 1개 아는데 1개가 여기 위에 있는 클렌징 그리고 실뜨 클렌징 폼이라는 거 참 좋아요 뭔가普段使이 좋은 느낌으로 사용해요 스크라븐을 시작해요 주변에서도 마녀 굉장히 괜찮다고 해서 쓰게 됐어요 근데 스테프와요 길루즈 헤어 아이크림 유아크스 네, 잠깐만 지금 이거까지 얼굴이 잘 어울렸는데 지금 입은 아이크림이 잘 어울렸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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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오늘의 일을 많이 하고 제가 오늘의 일을 못하고 오늘의 일을 못하고 오늘의 일을 못하고 11.35분 これはやばい 結構これ振り返りみたいな感じでリアペンを書く課題なので パパッと 終了しました イェイ なんかおもろいんだけどこれ めっちゃチカチカする 昨日時間で朝は朝食っている いい普通に15分頂ぎます ここでまたは頑張りに来ana そうしようでもうよバックと繰り組んでます ちなみはもう遅れていいです すでにでも、今日は朝食ってくるのに お風呂にカケ,酵母話しないと 제가 어디서 캡처에 왔는데, 나 보다 오리게 행동하고 나 어린 생각에 있는지 제가 다시 타들 수 있잖아? 나도. 워터만두가. 술이 너무 맛있어. 동기대 옥주가가 갔던 거 같아요. 이거 좀 도와줄까. 신동카드가 많이 좋아서 그걸 샀어요. 무지개색 롤구미. 빙글빙글 재미있는 과자. 색깔 너무 예쁜데? 엄청 맛있어 망고팡션후루츠 이런 느낌이네요 질문 스테커 붙여서 스토리에 지금 봤을때 제운찬는 아침에 먹을 수 있을까? 지금 내일도 볼링치러 가야되기 때문에 체력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생들이랑 이벤트가 있어서 지금 갔다가 이제 볼링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헷갖고 있어서 정말恥ず깊어요 3호씩 3호씩 알아 2호 연습할받이 3호 연습할받아 3호 연습할받아 5호 연습핵 투데이 저희가 쥬쥬쥬 이 소리랑 같이 먹어요 약간 치워 그리고 이 면은 정말 맛있게 먹어요 이 면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건 뭐하는거에요? 이 면은 아유이 이 면은 아유이 이 면은 아유이 저녁때리 맛있어 진짜 이거 이거 어디서 먹어요 그럼 하늘아 어떠세요 크로퀴라 젠 크로퀴라 하느카 귀여워 점심경을 다 먹고 영아를 보러 갈겁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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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도의 싸움 저는 미켈렘입니다 안녕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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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그리와 이리와 루야 루야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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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정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2시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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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럴 때 부터 나와서 여러가지 음식 먹어가기 예뻤어 Sono 이렇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